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진가를 알리기 위해선 우리 시민들이 앞장서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다 지금 당장 현실성 있는 얘기도 아니겠죠. 그렇다고 언론을 비판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재명 후보의 강점을 알리는 건 그거대로 알리고 그렇게 가자는 건데요. 방금 전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에 직접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핵심은 국민의힘과 국민통합재난지원금 논의를 당에 요청했다는 거죠. 윤석열 후보도 취임 후 100일 안에 50조를 투자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약속한 만큼 굳이 내년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 전 국민이 방역의 고통을 함께 나눴고 지난 주말 상인들을 만났을 때 소멸성 지역화폐가 위기 극복에 좋은 방안이라고 한결같이 말씀하셨으니 재원 대책도 충분히 협의 가능한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자고 주장을 한 거죠.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죠. 세대도 따로 없고요. 모든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민생입니다. 이런 와중에 언론에선 뭘 자꾸 받았습니까? 저런 김재원씨의 가치없는 얘기들, 부인폭행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전하고 있죠. 이미 명심 캠프를 통해서 거짓심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대놓고 윤석열을 도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오늘 뉴스 공장에선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통화 녹음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김병기 의원이 직접 출연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지난 주말엔 이재명 후보가 지역 비야를 했다며 또 말 같지도 않은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애초에 본질은 뭡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을 따서 로봇계 논란을 키웠던 것처럼 똑같이 이재명 후보의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 청년들은 같은 조건이면 서울로 가고 싶어하죠. 그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려면 부산의 매력을 계속 키워가야 되고 수도권 중심, 온리 서울 중심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누가 오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역시나 이에 대해서도 뉴스 공장에선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직접 들려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을 향한 많은 지적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박형준 시장이 또 나서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고 있네요. 언론은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김어준 총수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계속 시민들한테 전하려고 하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가만 냅두고 베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TBS 지원금을 깎는다는 언론 개입, 언론 탄압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잘못됐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언론이 진정한 기자 대우를 받고 싶다면 윤석열이 전두환 옹호, 괴사가 논란 이후 김대중 대통령 고향에 가서 저렇게 폭탄주 만찬을 즐기는 걸 비판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 중 민주당 당적 보유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를 전남도당에 청원할 방침으로 알려졌고요. 역시나 이에 대해서도 지난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많은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언론에서 저 머니투데이 김태형 기자의 보도를 보세요.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랑 이름만 같지만 너무나 다른 사람 아닙니까? 이재명 캠프 민주당 일제히 언론 탓이라고요? 일제히 언론 탓이 아니고 당신들이 지금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없죠? 진영성 띄고 있죠? 당연히 많은 시민들도 솔직히 맞는 말 아니냐? 윤석열에 대해선 일부러 좋은 글들 위주로 써주는 거 아니냐? 그게 팩트인데 무슨 염치로 저렇게 보도하냐? 이런 비판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에 장작을 계속 주는 게 바로 이런 김기현, 김지원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씨가 지금 뭐라 했습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이 결국 이재명 후보를 교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김기현 씨가 뭐가 어째요? 역대급 함량 미달이라고요?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나 1800배나 당신이야말로 역대급 함량 미달 아닙니까? 게다가 사실상 여론조작을 했다고요? 무슨 소리인가 하고 내용을 봤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언론이 너무나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니 시민들께 카톡, 텔레그램, 댓글, 커뮤니티 등으로 사실을 알리자 이렇게 간절히 호소한 걸 두고 여론조작 좌표찍기를 하라고 지령을 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조작은 엄연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내로남불 얘기를 하고 있죠. 진짜 내로남불이 뭔지 보여드릴까요? 국정원 세월호 2차 동영상 제작 후 1배 이용의 확산 그래놓고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는 온갖 쇼를 하는 게 누굽니까? 극우 사이트 1배를 건전한 보수로 프레이밍하는 거 누굽니까? 어떤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까?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 서가하신 후에도 공작이 있었다. MB 정부 때 어떤 끔찍한 짓들 벌였습니까? 심지어 정치인이나 교수 등 MB 정부를 비판하던 세력의 제압활동이 저렇게 만천하에 드러났고 대표적으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핵심 인물로 찍혀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죠. 또 다른 차원에서 대표적 인물로는 박원순 시장이 있고 이외로도 정말 많은 문화예술인, 교수 등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도 과거 국정원의 만행이 MBC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MBC절 민간 댓글 분해만 해도 3,500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진 국민의힘이 드루킹 타령하면서 민주당의 모든 프레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 진짜 코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준석 대표는 비단 주머니 중 하나를 공개한다면서 드루킹을 막는 크라켓을 가동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건 차치하고라도 최근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유튜브 오른소리에 오징어 게임 패러디몰을 올렸다가 엄청나게 망신만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영웅처럼 등장하려고 하는데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고요. 대부분은 부정적 댓글이었죠. 이준석 홍보채널이냐? 홍보 그만하고 당을 떠나라. 후원금으로 윤석열 후보를 홍보해야지 본인 홍보를 하는 게 말이 되냐? 하는 행동이 너무 어리고 자기 이조로만 생각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데다 저렇게 관심만 끄는 걸 보면 류효정 의원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 게시판에도 가보면 난리도 아닌데요. 이준석을 어떻게 하면 좋냐? 윤석열을 띄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저렇게 주인공이 되려고 하냐? 이준석을 끌어내려야 된다. 정말 부끄럽다. 당무감사를 요구한다. 이런 지적들이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해당 영상에 싫어요가 압도적으로 많이 찍혀있는 상황이고요. 그 댓글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준석 대표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상식을 초월한다. 정말 착잡하다. 낄끼빠빠. 한마디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지. 저게 뭐하는 거냐? 박용진 후보한테 롤린 춘다고 젊은이들한테 어필되지 않는다더니 오징어 게임은 괜찮냐? 연예인병이다. 이런 싸늘한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에서도 청년들이 오그라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걸 저렇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김기현 씨도 형제비리나 울산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응에 나선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김기현 토착, 토건비리, 진상규명 TF가 울산에 현장 답사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김기현 씨는 저렇게 남얘기 할 때가 아니라 본인 주변부터 그리고 본인 당부터 똑바로 챙기고 내로남불의 상징은 누굽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방금 전 단독으로 공수처에서 고발 사주 의혹 대검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공수처 제발 열일해라. 윤석열은 도저히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한편 이거 혹시 대선 앞두고 윤석열 털어주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공수처가 향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